여긴 어딘 것이냐? 핑크에이지? 어? 가발? 안녕하세요. 여기는 가발참. 단발 가발 있으면 단발 가발 사고 싶어가지고. 이 뭔 개소리야! 어떠세요? 어때요? 단발 거지라고요? 아니야. 괜찮죠? 단발 한 거 보면 단발 머리 자르고 싶어. 저거 인모로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? 이건 별로라고? 아니 근데 여러분 자세히 봐봐. 자세히. 예쁘지 않아요? 이거 누구 머리예요? 아, 잘하네. 아, 몰라요. 예쁘지? 괜찮은데? 여러분 이건 어때요? 1번, 3번 이쁘다고? 한 번만 더 써봐도 돼요? 그거 내가 처음 썼던 거거든요, 여러분? 어떠냐고.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예쁘잖아요?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너무 높아서 웃겨.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보면 예뻐서 나 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쓰고 나간다 치면 이건 안 돼. 어떻게 했냐? 답장 나는 느낌이라고. 맞아. 그것도 맞아. 뒤에 머리를 어떻게 하냐고? 망 써져. 이거 하나 주무세요. 어떤 컬러 있어요? 근데 이거 벗으니까 왜 이렇게 집에서 막 집 나간 남편 기다리는 드라마 속에 불어왔지. 죄송합니다. 다 된 거예요. 이거 색깔 때문에 써본 건데 그러면 아까 전 색깔로 쓸 거 해서 쓰고 나가도 돼요? 네. 나 쓰고 나갈게요. 하콩아 누구랑 데이트하니 너네랑 나랑. 원래 여러분 가발 쓰려면 이렇게 망을 해야 된답니다. 압박 때리고 싶지, 나도. 이대로 가라고. 미쳤나 봐. 위로 올라가세요? 눈이 너무 올라가세요. 아 됐어요, 됐어요. 이게 댕겨서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. 이거 두고 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왜 이쁜데? 이쁘죠? 이쁘죠? 이쁘지? 이쁘지? 죄송해요. 이런 건 집에 가서 제대로 더 해봐야 돼. 이쁘지? 이쁘지? 이뻐? 안 이뻐? so beautiful. thank you. 사람 없는데 가서 가발 정리 좀 해야겠다. 너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, 지금. 이게 내가 사람 아니야, 지금. 나 여기야 안 먹던가 안 먹던가 너무 아파 안 먹던가